여러분 안녕하세요. DCTN의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지난번에 미역국라면 리벨봤는데 이번에는 광청 김라면을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바삭하게 구운 김과 얼큰한 국물의 환상컬러버. 그런데 구운 김 맛 분말이 있고요. 분말스프 중에 김가루가 또 있다고 하고 스프 중에 사각김이 있어요. 김가루가 있고 이 분말에 김가루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건더기를 보면 손 씻었고요. 네, 역시 콩고기하고 파 정도의 건더기가 있네요. 한번 건더기를 넣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김은 김은 이제 다 끓인 다음에 넣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라면은 미역국라면과 다르게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돼요. 그래서 왜 여기 넣고 사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음, 여기 분말스프 보니까... 아... 여기... 미세하게 김가루가 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음... 미세하게 스프 사이에 뭔가 푸른 색깔의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김가루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끓인 물을 넣고 사분을 기다렸다가 오도록 할게요. 아... 지금 제가 이거 끓이는 동안 좀 기다려 보는 중인데... 와... 여기에 구운 김이 조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몇 장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몇 장 들어가 있는데 한번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한 입 먹어봤는데... 아... 진짜... 아니... 밥하고 간장 딱 있으면 진짜 그거 딱 그냥 밥 함께 먹을 수 있는데... 그... 밥하고 간장하고 딱 이 공기만 있으면... 딱 그거 밥도 들기거든요. 이거 그... 여기... 참기름하고 조금 안 발랐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 간장만 좀 있으면... 아... 그... 아... 그... 뭐냐... 이번에 그 오뚜기가 또 떡나문도 나왔던데... 그... 거기에 딱 이 사각김 입을 수 있는 질감 딱 또 입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일단 이거는 한 입 베어버렸으니까 맞아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김... 나머지... 나머지 김 조각들은... 그냥 여기 김에... 여기 그냥... 이렇게 토핑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이제 4분을 익혔는데... 일단은... 그냥... 김... 김 사각김은 넘기 전에 한번 맛을 봤는데... 그냥 뭐... 그... 진라면 맛하고 살짝 약간 비슷한 느낌? 완전한 진라면 까진 아니에요. 왜냐면... 분말가루에... 그... 김가루... 아주... 분말가루... 비슷한 크기의 김가루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맛은 살짝 다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각김을... 좀... 잘 좀... 섞어서 넣어볼게요. 음... 일단 이렇게 넣고... 선도 바꾸고... 네... 네... 좀... 이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좀... 이쪽은 이렇게 섞고...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럼 한번... 좀... 국물 쪽에도 한번... 스며들기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젓가락이 약간 지금... 살짝 휜거 같은데... 좀... 이해 좀 부탁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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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연 느낌은 좀 비슷하구요. 한번 이제... 국물에 들어갔다 나온 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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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음... 와... 딱... 그 김 들어간 느낌... 그 느낌이다. 일단은... 국물은... 제가 좀 더 먹어본 다음에 국물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좀 먹어봤는데요 이제 한번 국물을 좀 진지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국물 맛 자체가 그렇게 기름을 넣어주더라도 국물이 없더라도 흔들어 놓고 왔어요 질라면 먹는 느낌 비슷하고 지금 뭔가 진국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김이 요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국물 밑에 점점 그 약간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진국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냥 뭐 국물에 뭐 김 넣어서 또 시는품들이면 이런 거 더 할 때는 충분하죠 저는 지금 김이 있을 때만 조금 해먹기만요 그중에 이 김을 먹으려면 김이 국물을 좀 먹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옆에 다른 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빨리 먹고 제가 자리를 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할게요 자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